오늘은 남성 갱년기와 발기부전 치료에 검증된 몇 가지의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정력은 최고 80세 이후 오랜 노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성교 과정을 위한 음경이 딱딱하게 발기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잦은 발기부전은 비만과 알코올 중독 심장질환 흡연 등을 비롯해서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30분과 1시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이것은 허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외 통계자료를 통해 정상 성행위의 시간은 5-7분으로 밝혀져 있고 평균 4-5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루증이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치료에 해당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남성의 약해진 정력치료제로 비아그라가 널리 알려져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발기장애 치료제라는 비아그라는 혈압관계의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복용 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식물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정력증강 및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환피입니다. 합환피는 자기 나무 껍질을 말하며 이를 주된 한약제로 사용합니다. 이 합환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쇄약해진 남성들의 정력과 기운을 보강해줍니다. 이는 동국대학교 실험에서 성기능 개선과 발기 조직에 미치는 합환피의 발기반응과 활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 중에 합환피 추출물을 20일간 100mg씩 경구 투여한 후에 합환피가 발기 기능에 미치는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환피는 에탄올로 유도된 성기능 개선과 발기 이상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합환피는 줄기 껍질을 벗겨내고 물에 며칠 담궈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잘라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약제는 20g에 물 1리터 정도를 부어서 달여 마시면 되고 합환피에는 알비토신이라 독성작용이 있어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해독을 시켜 먹어야 합니다. 또는 합환피를 술에 담그어 숙성시킨 다음에 6개월 후 드시면 비아그라 담금주가 되어 남성 발기부정과 정력증진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합환피는 자궁근육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동물에 대해서 독성반응이 확인되어 치사량이 어느정도 작용하였으니 법제를 잘해서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기회복과 발기불능 치료에 쓰이는 상표소입니다. 상표소는 사마귀와 곤충인 큰사마귀와 널적배사마귀, 유리날개사마귀 등의 알집을 말린 것의 한양명입니다. 사마귀는 각지의 산이나 들판에 나뭇가지 또는 풀줄기에 붙어 살고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 알을 까기 전에 뜯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약 30분 동안 증기에 찌거나 약한 불에 쪼여 사마귀 알을 죽인 다음 햇볕에 말려서 쓰면 됩니다. 맛은 달고 짜며 성질은 평하고 강경과 신경에 작용하고 신장과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국대학교 실험에서 발기불전을 유도한 힌지의 성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성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메티딘을 30일 동안 주입시켜 발기불전을 유도한 힌지를 대상으로 과산화지질 및 테스토스테론 함량, 음경발기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기불전에 대한 음경의 면체 조직 중의 혈액에 유입을 원활하게 하였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만약 발기불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체내 생압성을 촉진시키면 음경의 면체 조직 중의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표소 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저하된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상표소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음경의 면체 조직 중의 아질산염의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으나 음경의 면체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생압성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상표소 추출물 투여로 인해 유의성 있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실험 성적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소는 음경의 면체 활성을 증가시키고 생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발기불전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경조직 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에 의해 음경조직의 피로도를 경감시켜 음경의 발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상표소는 하루 4에서 12g을 산재와 환재 및 탕재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되고 유정과 윤료증, 백탁빈뇨, 대아증, 의미증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리적 기능장애가 있거나 사기가 왕성한 자, 안면 옹조 알레르기 등에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